입니다. 이제 달려가 이리와 여기다 방을 얻은 줄 알아? 아니.. 몰라 이걸로 CCTV 가고 알겠지? 내가 안 해봐 치면 안 해준다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어차피 머리로나 아무것도 기억 못하겠지만 이건 화학적 거세 시키는 주사예요. 아저씨는 이제 고자? 아, 대충. 그런데 성적인 폭행에 대한 연구가 일부 없는 착하니 만들걸요. 문제는 이 주사예요. 맞고 나서 섬의 여론에 서서히 당나는 병증을 그 아래는 다 중심을 못하고 싶어 누군가 반박증을 못하고 싶어 이 모자에 누워서 죽을 때마다 이 몸이 아파서 막 참 괴로울 것이고 심각해 손상도 도움받고 반발신력이 높이고 손발이 싸워들어가고 신경통 때문에 누워도 안 잤고 고통스러운데 내 잘못은 문제가 생겨서 내 잘못은 문제가 생겨서 내 경험을 좋아서 아저것 자ých 아저것 나 진짜 지금에도 나 부러지면 경상의 질골을 알겠는데 제발 언니 무더워요 그냥 거대한 느낌은 통분할 것 같은데 맞아요 언니 당뇨병증 걸려서 죽게 만드는 거 너무 끔찍해요 무서워요 저 사람보다 우리가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경찰에서 알면 어떡해요? 그래 아가씨들 좀 말려줘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가두고 이럴 수가 있어요 아가씨 제발 아니 아무런 기억 없는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고도 안 할게 아저씨는 그 입 닥쳐요 얘들아 우리는 경찰에 신고도 했고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줄 알았잖아 그런데 세상은 어땠어? 우리처럼 힘없고 돈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입어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 나는 나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고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화가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불편한 사람들은 이해할게 나이처럼 좋은 마음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을 폭행하고도 뻔뻔하게 잘 사는 저런 가해자들은 내가 직접 벌줄게 다들 올라가있어 안돼 아저씨들 올라가지마 제발 말려줘 그 순간 깨달았다 정의를 구현하라던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악마가 들어가 있음을 아버지발 되는 사람한테 이 낭마가 되는 거잖아 아버지발 아버지발 되는 사람이면 딸 대화를 채셨어야죠 왜 그러셨어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라고 있잖아 그런데 정작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 법을 외면했어 아이러니하지 않니? 법의 보호가 필요한데 그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백도 있어야 돼 걔들아 어차피 저 사람들은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우리가 직접 처벌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은 계속 나오는 거야 제2의 피해자들은 그에 대한 혜택에 노휴을 지켜주기 노휘에 노휘에 오지게 우지한다고 하다가 수면서 우지한자를 받아서 잖고 일어나는 아무것도 겨울 달 어떻게 아저씨는요, 사람 대접 받을 자격 없는 짐승이에요. 맞네요. 어디다 놓았대요? 상관없어요. 내가 놓고 싶은데요. 아니 형님, 그게 핵심인데 그걸 지우라뇨? 누가 어떻게 기억상실증 권력에 만나러 왔는지. 내가 파헤칠 테니까 넌 그 세 사람 과거만 파헤쳐. 특히 혐의랑 관련된 과거가 있는지 그거 위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출발해. 형님, 오늘 날씨도 그냥 끝내주는데 어떻게 낮술 한 잔 같지? 술이 넘어가냐? 일이 안 끝났는데? 일 다 마치고 찐하게 한 잔 해요, 형님. 야! 윤탕! 안 나와! 다리 안 모아? 이젠 내 전화를 끊어. 아니, 그게 아니라. 죽는다. 또 한 번 내 전화 끊기만 해봐. 근데 이 시간에 나 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닐 테고. 오빠. 살인 해줘야겠어. 이 인간이 날 협박하고 돈 떼달라고 하네? 혐의로 약한 거 다 혐의로 혐의로 해? 이 인간 때문에 혐의로 혐의로 잡고 가. 알았어. 내가 정리해줄게. 갑자기 이렇게 가! 이번에도 그것이 알고 싶던 프로그램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만뒀어요, 거기. 지금은 유튜브 하고 있는데 오늘은 개인적인 일로 왔습니다. 이건 진짜 해킹? 응답. 총 남자는 각 한 명씩 세 명. 그리고 한 명당 얘는 둘은 세 명씩. 얘는 두 명. 이게 총 세 팀인데 연결된 사람들끼리 관계만 확인하면 돼요. 다른 팀 끼리는 서로 전혀요. 그건 해킹해보면 다 나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 비용. 천에 갑시다. 요즘 다들 힘든데. 참 관에다 생각해 주시고 제가 꾸준히 일감 부러울 테니까. 안 되는데. 너무 싸네. 배달 Franco, 차 parlé 작업 중 빳빳한 신호군 훔쳐. 세금 계산서 필요嗣고. 원래는 저 여보세요. ilot시ت의 상태인데 박대고 좀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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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수고했어요, 여보. 우리 딸 겁나 사랑해. 여보. 고맙습니다. 조심조심. 고마워요. 아, 우리 딸. 이번 중간고사 끝나면 가족여행 가자. 와, 진짜? 근데 여행 어디로 가, 엄마? 아, 쌍년아 돈 언제 갚을 거야? 아직도 안 갚았어? 안 갚았어, 미친년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 씨발. 돈을 못 갚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어? 예산. 언제만 벌써 다 갚았잖아. 지랄하네. 아니, 갚아도 갚아도 이자가 줄질 안 와서 그래. 아, 이런들아 무서워. 야, 괜찮아. 아, 씨발. 일어나, 야. 야. 미안해. 내가, 내가 잘못했고. 좋다, 갚을게. 야. 너 내가 차를 얼마나 불려. 뭐랬어? 아, 씨발. 봐봐. 만 원씩 얘기했냐, 안 했냐. 아, 이 얘기했어. 잘 보라 봐. 씨발. 근데 왜 안 갚고 말만 말해, 쌍년아. 아니, 아니, 내 말은. 뭐, 뭐. 지금까지 갚은 돈을 갚은 30만 원 넘는 거야. 야, 야, 씨발아. 야. 시끄럽고. 원래 계약대로 가는 거야, 어? 아, 따로에 따박따박 만 원씩이자. 알바에서 갚는데도 계속 빚이 늘어나서. 아, 씨발. 말 전남았네. 얘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돈 다 갚을게. 아, 주말에도 알바 뜰 거야. 아우, 말만 많아. 한나야, 한나야. 한나야. 뭘? 쟤, 어떡해. 너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진짜. 빚 탐방에 싹 다 없애주던 거. 뭐, 무조건. 나한테 좀 한다. 무조건 해봤지. 내가 하면 안 되냐? 어떡해? 한 번 해볼래? 응.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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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 번 하면 이거 더블로 불찬데. 야. 아휴, 씨, 그지, 그지 아, 야신방 졸라 많이 나오네, 진짜 이야, 진짜 대박 다 이뻐 안 하고 싶지 아휴, 씨바, 아저씨들 존나 약질이네 마누랑 안 해주냐? 생일인데 다른 친구들도 부르지 그랬어 너도 알다시피 나은 따잖아 어차피 불러봤자 아무도 안 와 그 아저씨들 그녀보고 서로 하겠다고 난리 낳을걸? 내 땅 돌리잖아 와, 야, 걔 처음일 텐데? 다 가고 싶다네 아, 그러지 아휴, 이 씨발, 독한 인들, 진짜 야, 존나한테 최고로 좋아하는 새끼가 할 말은 아니지? 한나 그녀를 잘 데리고 오겠지? 야, 오션 다 됐네 지금 안 깎아도 되는데 목숨 걸고 데려 봐야지 안 데리고 오면 내일부터 지정하실 뻔신다 응 야, 야, 온다, 온다 야, 준비해 야, 준비해 너만 있으면 돼 언니 보고 싶었어요? 친구 생일이라 왔는데 생일 축하 노래만 불러주고 얼른 갈게 엄마, 아빠가 친척 장례장 가셔서 얼른 가서 동생 돌봐야 돼 노래 못 있어서 미안 아, 아냐, 괜찮아 친구들이 있었네 얘들아, 한나 생일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 환영해 조선, 조선이 한 번 해 뭐? 생일 파티? 아휴, 귀엽이 잔잔하게 큰일 차냐 아이, 시발스! 뒷타까지 넘었지? 쟤 네가 데려온 거야, 이리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거 하여튼 있었던 일이 뻣뻣하며. 이 칼을 부는 거 그냥 청려주겠다. 알았어? 응. 아, 알았어. 절대 바로 안 해. 엄마. 우리가 왜 여기다 방을 얻은 줄 알아? 엄마. 우리 다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아, 됐지. 알겠습니다. 알림 낙시한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천 더 보내면 다 앞에서 1억 들어갔다. 진짜 양아치 새끼가 아니라면 이번이 마지막 삥이다. 사나이! 강철 부대! 감사합니다. 나도 양아치 아닌 거 확인시켜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